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잔금 미납으로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쌍용차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 테마주가 급등락하고 있어서 M1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보도에 성주환 기자입니다.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아 쌍용차로부터 M&A 투자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에디슨 EV가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신속히 재매각을 추진하려던 쌍용차의 발목이 잡힌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회생 절차 기한 내 재매각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포기하지 않은 에디슨 모터스는 소송 전 돌입과 함께 자금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램프 업체 금호 HT를 컨소시엄에 끌어들였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추가로 한두 개 기업을 더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무산 소식 이후 쌍용차 인수 검토에 나선 기업은 3, 4곳에 달합니다. 특장차 제조 계열사 광림을 앞세운 쌍방울그룹은 이번 주 안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엔 2차전지와 특장차를 생산하는 EN플러스가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쌍방울그룹과 EN플러스 모두 쌍용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수 자금 조달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업계에서는 채무 변제, 경영 정상화까지 1조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 상황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종목 주가는 널뛰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광림, 남선 알미늄 우선주 등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묻지 마식 테마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쌍용차 상장 폐지 개선 기한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쌍용차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10월 중순인 회생 절차 기한 내 M&A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쌍용차는 계약 해제 관련 소송과 관련해 에디슨 모터스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만큼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재매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회생 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